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지지하는 국민의당 광주전남 당원들이 호남을 볼모로 통합을 막지 말라며 통합 반답해야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통합을 지지하는 국민의당 광주전남 일반 당원들은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은 외연 확장을 위한 실천이라며 호남을 볼모로 삼아 광주정신을 호남에 가두고 미래로 가는 길을 가로막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통합에 반대하는 박지원 전 대표를 겨냥해 당의 발전을 위해 통 큰 결단을 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